자 이번 시간에는 검색 순위가 높은 사자성어 중에서 새옹지마 새옹지마 누구나 한두 번 들어보았던 고사성어죠. 사자성어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방새, 변방새, 늙은이영, 갈지, 말맞자죠. 변방의 늙은이가 사육하고 있는 기르고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겠죠. 직역을 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이것은 변방에 사는 의인의 말, 기룡, 화복은 늘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불행이 행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불행하지만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변방새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텀하자입니다. 텀하. 그 다음 흙토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은 변방새 또는 막을 색입니다. 색. 색. 음과 훈과 음이 두 개라는 얘기죠. 흙. 변방새, 막을 색. 이때는 막을 색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텀 사이에 흙으로 뭐합니까? 막는다는 얘기죠. 어디에요? 변방에요. 그쵸? 텀 사이에 흙으로 막는다. 막을 색. 어디에? 변방에. 변방은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겠도록 탄탄해야 하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한자를 지금 학습할 때에는 텀하, 흙토. 텀 사이에 흙으로 막는다 하기 때문에 막을 색. 그 다음에 어디에? 변방에. 이렇게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넓은이 공자입니다. 공변될 공, 기두죠. 기두, 날개, 깃. 날개, 깃은 길죠. 그래서 넓어 공변되게 공통적으로 넓은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염을 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두. 공변되게 깃을 기르는 사람은 넓은이라는 얘기죠. 요즘은 젊은이들도 뭡니까? 수염을 기르지만 이 한자의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수염을 기르려면 적어도 한 50세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잘은 몰라도 60세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넓은이 옹이 되겠습니다. 변방에 있는 넓은이. 변방에 있는 넓은이.